안녕하세요. 12번 거꾸로 매달린 남자.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첫눈에도 볼 때도 좀 안 좋다 하는 거는 부정적인 카드들은 그림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거꾸로 매달렸기 때문에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12번 카드는 재물로는 없다. 재물과는 거리가 멀다. 보통 상담원 오실 때 금강 1등 2등 2번이 재물이에요. 또 재물이 1분이 될 수도 있지만 재물은 없다. 재물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갈 자리 명왕성. 10월 중순 부터 11월 중순까지다. 그리고 12번에 누가 상담자가 왔다. 무슨 일을 하겠다. 내가 몸이 아픈데 언제쯤 회복이 되겠냐. 아니면 내가 그래를 계약을 할 건데 계약이 되겠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 거기에 따라서 이 호르프코프 결말카드나 매주 다른 카드에서 된다 안 된다. 시간이 걸리지만 된다. 힘들게 시간은 막 걸리지만 안 된다. 그렇게 결말을 지으면 됩니다. 지급적으로 이직이나 움직이지 말 것. 왜냐하면 다리가 딱 묶기가 있죠. 묶기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변화변동하지 마라.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골치 아플 때가 많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이 당장 풀리지 않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제 이 뜻입니다. 희생, 시련, 봉사, 자포자기. 그림을 봤을 때 또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저 끈임이 풀릴 때까지는 아무도 못하겠죠. 중도에 사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이 카드가 딱 나왔다. 중도 포기가 많습니다.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명상, 수련, 기도, 종교, 요가. 영적 수련, 역술인. 역술인도 좋고. 어차피 요가할 때도 우리가 체조할 때도 거꾸로 물구나무 쓰기 많이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제적으로 안 좋다. 말했죠. 재물과는 거래가 멀다. 돈과는 거래가 멀다. 침체, 모든 일이 안 된다. 돈과 관계없음, 이제는 묶여 있으니까 오래 걸린다. 묶여 있다. 또 돈에 대해서는 지출이 많다. 또 수련하고 역술인 이렇게 키워드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한 곳에 가만히 있으니까 집중력은 좋겠죠. 집중력은 좋으니까 정신세계가 깊다. 아무래도 많은 생각을 하니까. 이 말은 이 키워드 중에서 유일한 장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건강으로는 원기 부족,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신장, 요로, 건망증, 불면증, 신경세약. 신경이 좀 신경세약, 정신질환 쪽으로 많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좀 신경이 예민하고 정신이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묶여 있으니까 하체 쪽으로 안 좋겠죠. 보통 우리 키워드에서 그림으로 봤을 때 2번 여자 교황, 3번 여왕, 4번 항제 다 앉아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는 앉아 있지 않는데 왜 하체가 이상이 있습니까? 또 이래 물어보시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묶여가 있으니까. 다른 키워드 카드보다, 다른 카드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드들, 앉아 있는 그림의 카드보다 이 12번 카드는 하체에 꼭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많겠죠. 장소는 휴양소, 감옥, 병원, 고아원, 양로원, 약국, 술집.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으로서는 심리학자, 연구가 그리고 한 곳에 묶여가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다. 주로 백수가 많아요. 정신과 전문의, 마니아, 역술인. 이 카드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금방 말했죠. 백수가 많다. 집중력이 아주 높아서 생각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역술인이 좀 많이 뽑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카드를 뽑았을 때 한 가지 일만 충실해라. 변화, 변동은 하지 마라. 직장을 손쉽게, 순간순간 직장을 바꾸지 마라. 한 번 직장을 바꾸면은 나오면은 좀 취직하기가 힘들다. 애정으로서는 헌신적인 사랑. 자기 희생 아주 답답한 사랑이죠. 혼자 짝사랑이죠. 시련, 동정심, 불륜. 사랑을 해도 좀 오랫동안 기라려야 남이 상대가 나를 알아준다. 주로 짝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주로 건강에서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좀 하체가 부실하신 분, 다리가 이상이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 정신질환이 건강으로서는 주 키워로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위에 많이 있지만서도 주로 정신질환, 쪽이다. 또 몸 상태로 봤을 때는 하체 쪽으로 이상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